안녕하세요. 불이. 점집에 많이 오잖아요. 제일 많이 오는 거 같아요. 젊은 사람들. 아기를 못 갖는다고 해서 점집에 오는데 그런 경우에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? 난 처음에 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치운 애기들이 보이거든. 태아령들. 젊었을 때. 몸 좀 잘 굴려. 어렸을 때 한 명도 아니더라고. 요즘 애들은 근데 애 지운다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. 옛날에는, 옛날 얼마들은 그런 걸 상상도 못 했을 텐데 요즘 애들은 그냥 뭐 하룻밤 자고 뭐하고 애 지우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. 근데 진짜 애 낳을 때 못 낳거든. 왜? 자기가 애가 사주에 뭐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4명이 있을 수도 있어. 근데 그걸 미리 다 지워버려. 응? 그리고 있는데도 삼신할머니가 화가 나 있거든. 그러면 애들 못 가져.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임이 많단 말이에요. 음식도 뭐 음식을 잘 그런 거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여기 산에서 딱 보면 너네 애 못 낳게 생겼다. 생각이 들거든. 응? 진짜 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. 특히 여자분들. 응? 그래야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자기 애를 갖지 못 가져. 잘못한 진짜로 그게 제일 안타까워. 지금 보면 선생님이 봤을 때 애를 못 가시는 이유가 너무 많이 지는다. 그치 생각 없이 지운 거지 생각 없이 지우고 그냥 몸을 함부로 굴린 거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셔 응?